엄마가 언제쯤에 잘생겼어? 이 자식들이에요 엄마한테 공땡이 처맞고 싶어 할머니 할머니네 아 근데 엄마 엄마 왜? 네 네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엄마 왔어 야 쟤 엄마가 아 밥 드세요 응 밥 줄게 물에 밥 말아줄게 아주 맛있지 우리 할머니네 김치 맵지? 할머니가 김치 안 맵게 해줄게 쪼쪼쪼쪼 네 떠났어 츄무룩 메리스님 네? 메리스님 메리스님 아이고 고마워요 헤헤 아 조합이 너무 그리잖아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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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이에요 엄마한테 공땡이 처맞고 싶어 빨리 질러보지 못해 대신 대신 할머니 할머니네 네 오씨 아이고 할머니 안 돼 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쟤네한테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할 수 있어 그거 아이고 미안해요 짧아있네요 짧아있네요 네 욕민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저보다 잘 하세요 진짜 완전 비슷한데 보니까 메리스님 폭소를 따라할 수 있어요 메리스님 짧으니까 이게 다 예쁘다 그러니까 아 엄마 왜 안 좋아해 정면 나는 척이야 저 자식이 오오오 그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좀 봐, 좀 봐, 좀 봐. 녹음하고 싶다. 안녕. 혜리 씨님 위험하면 말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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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친구예요. 내 친구예요. 엄마들 나이 몇 달이에요? 한 65? 한 65년생이. 네. 아, 저분이랑 또 하고 싶다. 같이 하실래요? 야타도 잘하고. 자리아도 잘하셔서. 아리쎄, 나 한 9월 6번 시켜줬으면 좋겠네. 너 왜 이렇게 많이 지졌어. 나 안 지켜주니까, 재진이. 위험하면 말하라 해주세요. 어, 심쿵, 심쿵. 위험하면 말해, 내가 달려갈게. 엄마는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요. 와. 웃었다, 웃었다. 목소리 왜 이렇게 좋지? 아니요, 아니요. 아,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히히. 많이 좋았어요. 나이소. 아니, 나이소. 아, 나이소. 아, 나이소. 아, 나이소. 아, 나이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프리카티니치. 보러 오실 거죠? 페이스북도 있어요. 다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